3,2,1 액션 네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웨인입니다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나이츠 잠시만요 네 잠깐 뭐든 설정해야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잠깐만 설정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로봇 드셔도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세븐나이츠 일단 깔아놨어요 지금 7시 13분이 아니라 8시 13분인데 1시간 느리네 일단 한번 들어가보죠 세븐나이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세븐나이츠 세븐나이츠가 돌아왔다 빨리 켜져라 어? 튕겼어 됐다 세븐나이츠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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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전 뿜이 도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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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든든 불럼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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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지? 네 뭐야 아 이거 진짜 오래전에 다운받았던거지 이거 어차피 안쓰는거라서 괜찮아요 하나 잠시만요 네 일단은 성공은 했긴 했어요 이거 이제 만화 읽어주겠구요 잘 되었을때 동안 에피소드 1 신사의 전투 푸석 푸석 온다! 여사 들이 온다 지금다 굴교 굴 아 굴 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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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굴 슬 그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이걸 삼키아낙으로 들어오는 거야. 제가 어서 저우를 더 때리라고. 아니요. 어, 아니요. 제 턴이 끝났었으니까. 아, 빠지게 해, 진짜. 쟤는, 저것들은 또 왜 저렇게 센 거야? 이 치욕은 언젠가 꼭 갚아주겠다. 냄비소득투, 너의 빈자리. 칼이, 유리, 전투야. 응. 지, 놀린 녀석. 근데 유리, 우리가 짰던 진영이 아니지 않아. 그랬던가? 나는 치욕의 의리는 마법형. 우리 둘러 채용이 낙하니까 에반 뒤쪽에 서기로 했었잖아. 그래도 에반 역이 좋은걸. 어쩌저쩌, 실라, 실라. 에피소드 3. 눌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아저씨 강화해줘. 신규. 오, 에반. 꽤 실만한 뉴스들을 가지고 왔고. 어디보자. 깽깽깽. 잘, 해뵙다. 정말 궁극이 올랐잖아. 더, 설렘 더 해줘. 시원하게 한 번 더 더 강요. 더, 그만해, 이놈들아. 이놈들아. 크야. 너 뒤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려야겠니? 강화 다섯 번인 최고다. 더듬는데 알겠나? 그래도 더 강화하고 싶은걸. 증거시키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 도원. 이상은 도움이 되는 거군. 역시, 어? 여러분, 간만에 시력발이 좀 해볼까? 이 강렬한 피트는 바로 또? 아, 아저씨. 설마 이건. 더, 부자졌자. 아아. 아우, 잠깐만. 여기있잖아. 내가 나오는 거 랜덤이라고 안했나? 어? 우리 훨씬 더 좋아졌어. 사선이 됐지. 인간의 유침이. 더더군이 더 강해지고 싶어요. 안 강해지고 된다. 내방은 쓰레기야? 그 후회모에... 대가하러 하더라도 말인가? 저... 별로 강해지고 싶습니다. 좋아. 거기에 쿠키와 함께 저 안에 들어가 보게나. 이렇게요? 움직이지 말도록. 쿠키. 불쌍하다. 정신 드나? 강원에 성공했네. 초면 놀았겠지만, 차차 익숙해질 거야. 부키는 자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지. 에피소드 5. 끝이 없고. 아라곤님, 좀 더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아, 정말 비자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잠깐 방황한 것 같지. 이름도만 적당하겠어. 이제 난이 원소. 자, 음.. 자네에게 땅반증이 오는 거야. 이거 손을 들어봐. 추오오오오오올루. 아참! 진을 하고 나면 레벨 전.. 레벨.. 레벨.. 레벨가 강한 수치는 전부 사라지니? 그렇게 알게. 에피소드 6. 같은 배신을 반복한다. 아라군님! 강한 동료를 갖고 싶어요. 자네가 알아둔 대로 트레잉은 잘 시킨 건가? 이제 더 강해질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요? 오! 에반군! 제법 얌지게 피어났군! 낙조아! 이제 믿을 수 없는 만큼 강력이 굉장한 걸 보여주지. 그 이름은 합성이다. 합성. 프레이스인가? 두둥! 그야말로 함께 칠도들아는 저의 영혼의 힘을 갈망하는 영혼의 공명이라네. 자! 함께 외쳐보죠. 퓨! 정!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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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귀여운 척 하지 말고. 오! 뭐야 나 끝까지 임마 나 안 갔다구! 나쁘다. 나쁘당. 퓨! 여러분들은 화질이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HD 화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해요. 돈은 그냥 펴크에 다니는 덩어리. 그래서 제가 시작했고, 그리고 더 좋은 소식 많이 넣어! 수태로 많이 넣어! 으하prü! 승훈아! 저는 큰 소식 많이 넣어! 제가 칠도를 보며, 안 되는appelle! 퓨! 해외여일 오늘이 이거 언제였지? 추여일이었지? 저희 출체에 이거 제가 현재 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거 했을 편지에 항상 곡 올라가요 응.. 부름땀뚜불딍둘 드름땀드 근데 극악을 못 깰거 같더라고 호엽지공을 일단 피해야 되가지고 20-6개 베는 호엽지공을 피해야 돼요 일단은 로예나를 빼고 스파이크를 여기다가 매치하고요 전 이렇게 할거에요 그 다음에 크리셀 크리셀 그래서 강화를 좀 해줄거에요 좋다 2강이죠 3강 4강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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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둔 다음에 호흡주몽을 피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에는 제휴비를 넣을까요? 제휴비를 여기 빡겨진다. 아 맞다. 와 계속 벗는다. 한 번 깨러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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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깨러 가봅시다. 한 번 깨러 가봅시다. 기타는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왜.. 콜루트로 하니까 좀 계란실이 들린다. 그랬들 나중에.. 아니.. 왜냐하면.. 아파들어 자신의 모습 감사합니다 아니 좀... 좀 말라고... 또 안 보여줬어? 마에믄이... 나... 근데 우산 많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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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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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이거 느꼈은 이유가 이거 슬라임을 느꼈은 이유가 무슨 일이 없을까봐 그 아이쿠 이 아이쿠 이 아이쿠 이 아이쿠 아이씨.. 아 진짜.. 진짜 기 짜증나네.. 전사하였습니다.. 죽쌰 일단은.. 후우에잉 일단 안죽죠 간동 걸려도 안죽죠 어? 잘만 끼겠는데? 아 또 바지 쏴도 돼. 즉사 걸렸고. 배송 시간됩니다. 한 마리는 남았으니까. 도파즈 이어하기. 이겼어. 뭐지? 5명으로 이겼다. 별 2개. 드디어 깼어. 에헤이. 오예아. 소동대 제이브. 어서 나아가자. 어서 나아가자. 지갈지 잘 쏜데. 보세요. 이 목소리는. 전체 화면 다 보여준 거예요. 왜 이런 곳에 레이첼이. 정신을 잃은 것 같으니. 우선. 미끼를 물었나? 헥차. 애숭이는 애숭이구나. 세븐나이츠. 우선이. 니가 어떡해. 하하하. 내 기술을 잊어버리다니. 너무 섭한데. 잘 모여있어봐. 한꺼번에 끝내줄테니깐. 자. 여긴 맡겨둔다. 제이브. 로디. 가자. 맡겨만 달라고. 네. 와. 드디어 깼네요. 잘 해낼지. 라라팬. 아직 달성해야 할 업적들이 많다구. 와. 드디어 깨네. 지금이. 지금. 인건순선택은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 보여드릴게요. 미뤄健 deep. 보이셔. 오후 8시 38분. 12월 30일. 열. 여럿이 38분. 보이시죠. 보이실겁니다. 여기를 배에 두 개 웃겨네 잠깐만 여기를 태워가 보시나 이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자 11 2 2 3 4 4 5 5 5 침바 조카다 구경해줘요 이거 완전 에이! 쏘니 싸움장 이제 이렇게 침바 조카다 구경하는 게 퇴근해놨거나 하는 거죠 누군가가 바로 롱이 쳐 히히 저의 힘을 정결로 이겨주거든요 그리고.. 얘 피 조금씩 회복하는데?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스파이크해서 좀 무거워 이렇게 해버려 있고 크리스도 있고 피니를 줬죠 정지아 마이크 끄면 엉크 뜬거니까 보여주세요 간팀 짜증난다 그치 정지아 마이크 3. 총 × 근거 2 Gy2인 건.... 요건 읽어봐... 근데 왜... 아 비 잘 걸렸지 캤슬 걸러면 안달라고 뭐 보통 감속... 저 finans소민은... 분실랑 레이한테도 진짜.. 크음 이제 우리 화생랑이는.. 아니야.. 화생랑이 쐬어졌네.. 그러면.. 이.. 단골이 좀 불편해.. 왜냐면 이제 갑자기 2촌동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깜빡깜빡거리면 어떻게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끝난건데.. 아.. 387로.. 아.. 클리어 2대 클리어 더욱 수행해야 합니다 더욱 수행해야 하고가 아니야? 더욱 수행해야 한다였나?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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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안해요 레이드 레이드는 가장 깊게 만들고는 만들기 위해서는 할건.. 하면.. 만들면 할건데 안 만들면 아니었.. 근데 왜 별안개는 그게 아니었나? 아.. 어쩌자는 뭐야 이거 일단 여기까지로.. 어.. 없죠 여기까지로 레이미였어요 잠깐만요.. 우정친구에서 이거 보내야 되는데.. 저 선물 보냈어요.. 아.. 재밌어 아.. 우정 포인트가 0이야 0 아.. 네.. 네.. 여기까지로.. 레이미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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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나.. 다른을 separ란.. 접 unin살 Siderm诶 시at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